이 홍익보살 실천 지친대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이건 자명하게. 저희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 괜찮아. 괜찮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써먹으신 자명. 이 세 개를 제일 강조합니다. 많이 밀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작은 일 하나 또. 우리를 고민시키는 많은 일이 있죠. 고민하게 만들고 번뇌에 빠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고민이 있으시죠? 그거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막상 닥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일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를 엄청나게 번뇌에 빠뜨린 두려움, 걱정, 불안, 온갖 망상. 탐진치가 다 출동해가지고 나를 흔들어 놔요. 오히려 일을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그 일에 실제로 맞닥뜨리면요. 자명해집니다. 되건 안 되건 자명해져요. 거기서 오는 개운함이 있어요. 자명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 자명함을 얻기 이전에 그 괴로워해야 할 시기. 그 일에 맞닥뜨리기 전까지 수많은 번뇌 망상에 빠져서 그 일에 대해서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수시로 하루에도 수없이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죠. 학단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일단 이거 잘하시는데 몰라 잘하셔야 돼요. 하지 않을 고민 안 하기. 몰라. 지금 내가 그거를 자명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닥쳐보면 알겠지. 몰라. 고민해야 될 건 하셔야죠. 대비해야 될 건 하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대비까지 막 하고 계시는 거는 그때부터는 망상이고 걱정이고 그냥 본뇌예요. 도움도 안 된. 아무 실익이 없는데 혼자 계속 애태우고 있는 거 있죠. 닥쳐보면 아십니다. 그거 아무 부질없는 생각이었던.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부질없는 생각이었고 진실에 마주하면 그냥 자명하게 끝날 일을 아무것도 아닌 거를 혼자서 애태우고 있는 그 상태. 고집하지 마라는 게 처음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일조가요. 이런 겁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이 두 말이 그거예요. 과거 지난 걸 가지고 또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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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서 아무 실익이 없는데 스스로 비탄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괜히 혼자서 자책에 빠지거나 이런 짓 하지 마시라. 지나간 거는 흘려보내줘라. 지나간 거의 결과물은요. 과보는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지나간 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보, 그 결과물이 여러분의 현재 마음이잖아요. 현재 마음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지나간 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망칩니다. 계속. 또 하나 무서운 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게 희망이건 절망이건요. 두려운 일이면 끝없이 절망에 빠트립니다. 자기를. 희망이면 또 부질없는 희망을 계속 키웁니다. 그럼 자기도 알아요. 부질없다는 걸 아니까 또 엄청난 불안에 빠져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순간요. 안 되면 어떡하지는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밤새 괴롭게 해 자신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막상 진실에 마주하면 어떻게 되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희망을 품었던 게 딱 마주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게 마주하면 또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내고 또 살아가고 있어요. 웃을 날 또 오고. 그런데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집 멈출 수 있어야 도인이다 하는. 도인은 다른 데서 편안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과거 집착 안 할 수 있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를 대비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부질없이 걱정하고 있지 마라는 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건 계속 애태우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린 인과대로 결정나요. 내가 이미 뿌린 씨앗이 있으면 결과물도 이미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애고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망상을 키워보는 거라 애고의 맛이긴 해요. 중생의 맛이긴 한데 적당히 좀 하고 멈춰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제 얘기 듣고요. 나는 왜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 라고 자책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요. 또 다음 항목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유령이. 일단은 집착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몰라. 괜찮아. 자명 총동원에서 막으시라. 몰라. 하고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라. 한번 놔보시라. 내 이름 몰라. 내 이름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망상도 과거에 대한 부지런한 집착도 미래에 대한 망상도 필요 없죠. 나도 모르는데 뭔 내 과거가 있고 내 미래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존만 외우기 쉽죠. 존재로 만족하고 계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해보세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힘이 커지면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덜 갑니다. 왜?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 이게 괜찮아로 이어지죠. 괜찮아 해버리세요. 괜찮아. 몰라. 다른 거 몰라. 난 지금 괜찮아. 나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딱 좋아 이겁니다. 바랄 거 없어. 감사해. 다양하게 강도에 따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딱 좋아. 감사해도 가능하죠. 지금 너무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괜찮을 수도 있고 감사해. 괜찮아. 딱 좋아. 근데 생각해보면 좋을 일이 아니죠. 애고가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좋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선언해보시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감정까지도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죠. 생각은 몰라 하면 잘 진정됩니다. 감정은 괜찮아 하면 잘 진정됩니다. 또 이게 생각 생각을 자명하게 하는 거 이건 내려놓을 때는 몰라가 좋고 어차피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업을 지을 때는 자명 특히 생각이 자명하게 해줘야 생각만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생각이 늘 자명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 지금 자명한가? 그러니까 몰라 자명해 생각한테는요. 감정적으로는 괜찮아 해버리시면요. 우리가 쉽게 참나 상태 참나랑 공명하는 상태로 갑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이게 무슨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써먹어 써먹어 보시면 맛이 무궁무진합니다. 몰라. 과거가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요. 몰라. 내 이름도 모르겠는데 지금 난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데 그리고 너 그 생각 자명해? 지금 과거가 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너 그 생각 자명해? 과거는 어쩔 수도 없는 거잖아. 이러면 날아간다고요. 지금 이 말만 한다고 날아가진 않겠죠. 참나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몰라 괜찮아 상태에 들어가면서 자명하냐 물어보면요. 힘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 망상에 막 시달리면서 자명해라고 물으면요. 망상에 다 묻혀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 망상으로부터 마음이 분리됩니다. 여러분 참나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때 자명해라고 물어보면요. 이 망상들이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명하지 않을 생각들은요. 날아가 버려요.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려요. 훅 불면 진짜 만났고 불순물 날아가듯이 자명해? 그러면 불순물들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힘이 없거든요. 자명하지 않은 줄 알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스스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날아갈 정도로 얘기하려면요. 깨어서 자명해? 하면 힘을 갖습니다. 이거 좀 늘 드리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드려보는 게 이 원리를 알고 쓰시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미래 몰라 미래 몰라 애고를 내세우지 말자 이번에 수정됐죠. 제가 작년에 선물로까지 다 드리고 무서운 놈이죠. 선물로 연말에 다 드리고 새해 수정해서 또 발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연말에는 그게 제일 자명했는데 새해에 되니까 또 새로운 자명이 떠올랐어요. 새해 영감이 오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아를 에고로 바꾸고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를 적극적인 표현으로 현존에 만족하라. 그런데 그냥 현존이 아니라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이렇게 한 게요. 왜 했냐면 명색이 자아의 진리잖아요. 그럼 자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에고와 참나라는 용어를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에고를 내세우지 말고 참나에 만족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할 자아의 진리의 핵심이다. 이걸 좀 더 드러낼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표현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는 안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최대한 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내세우지 말라 참나의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는 너무 소극적 표현 같아서 그런데 여기 문구상에는 그 표현이 맞았는데 그냥 이거 깨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요. 어떻게든 사실 여기다가 존만을 넣고 싶었어요. 찼다 찼다 여긴데 여긴데 하다가 아 또 바꾸면 귀찮아하지 않네 하다가 찜찜해서 또 들여다보다가 바꾸자. 저희 이거 바꾸면요 큰일인 게요. 이거 다 바뀌고요. 기존 제 책에 이거 들어갔는데 다 바꿔야 돼요. 수신결도 바뀔 거고 화원경도 바뀔 거예요. 이거 표현. 새로 나온 화원경이 이거 표현 바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바꿀 필요도 없어요. 자아가 에고인지 아셨잖아요. 현전이 참나의 현전인지 아셨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표현도 중요할 것 같아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개준만 여러분 열심히 하셔도 원래는 아공의 진리니까 이거 깨달으면 아라한인데 그냥 인도식 아라한 소승 아라한 말고요. 대승적인 아라한이 되십니다. 이 속세에 살면서도 늘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자예요. 아라한들은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여러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별게 아니고 이거 이거 잘 하시면 몰라. 괜찮아. 자명? 몰라. 자아를 내세우지 말라. 괜찮아.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라. 그리고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자명하게 이것이 옳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에고를 내세우지 않고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아시는 게 자명이죠. 지금 이 네 가지 저목만 자명이 아시고 자아 몰라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고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사실 성자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실 수만 있다면 세속에 웬만한 문제가 해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육바람이를 잘하느냐 하면 아직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아라한 같은 경지는 이루시는 거예요. 아라한은 육바람이를 잘해서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세속에 안 휘둘린다고 해서 아라한을 하는 거죠. 세속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 그런데 더 무서운 분입니다. 아라한은 숲속에 계시면서 세속에 안 휘둘리는 존재죠. 여러분은 세속에 깊이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사는데 저녁 되면 툭툭 털면 진흙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진흙탕 속에 살면서도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또 저녁쯤에는 탁탁 털고 깨끗한 본체를 다시 지키시면서 주무실 수 있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아라한은 안 부러워요. 저는 아라한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들은요. 세속에서의 아라한 개념이 없습니다. 초기 불경에는. 아라한은 무조건 숲속에 살아야 돼요. 출가해야 돼요. 가정생활하는 아라한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됐는데 만약에 출가를 안 하면요. 며칠 안에 죽는다고 돼 있어요. 아무튼 세속에서는 아라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남방불교까지. 왜 그러냐. 숲에 가 있지 않고 가정생활하는데 어떻게 탐진 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대승의 아라한들은요. 그거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보살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라한 이미 보살이죠. 아공만 안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라한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보살입니다. 보살의 기본이 확립된 존재니까. 이 네 가지만 하면 여러분 마음을 늘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행복해지면 남들한테 가족한테 행복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미 자리이타의 보살입니다. 그런데 복공까지 알아야 제대로 보살 그러지만 이미 보살은 보살이죠. 그래서 이미 아라한이자 보살인 존재가 돼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몰라가 아공이라면요. 괜찮아는 복공, 자명은 구공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헷갈리실 것 같으면 제가 제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더 재미있으실 것 같으면 들으세요. 저희는 재밌자고 하는 일이지 여러분 어렵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도 재밌다. 왜냐. 몰라는 약간 다른 각도예요. 아까랑은 다른 각도로 몰라는요. 일체를 놔버리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몰라의 다리미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계를 놔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상계를 놔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괴롭히는 탐진치 과거 미래의 끌림 이런 걸 한번 못 놓으면 어떻게 참나를 만납니까? 한번 시원하게 놔버린다는 의미에서 아공의 진리를 깨닫는 거 아공이란 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라고 여기고 사는 건 애고고 배후에 진짜 나인 참나가 있다. 기독교 같으면 내 배후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거 깨닫는 게 아공이거든요. 한번 놔야죠. 그러니까 놀려면 몰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몰라만 잘 아시다 보면 아까 과거니 미래니 과거 미래에 끌려다니는 내 탐진치의 마음 이거를 몰라로 내려놓긴 하는데 이 마음 자체랑은 싸우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밤에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부질없는 망상이 그게 이루어지면 난 이렇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했다가 잠깐 한번 또 생각이 바뀌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난 이렇게 절망에 빠질 텐데 큰일이다. 요즘 뭐 스카이캐슬 많이 보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막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저 빼고는 다 막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을 보고 오히려 늘고 있대요. 그런 컨설팅 아 저렇게 해왔구나 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새롭게 뛰어들고 계신 거기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 망치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중생심은 다양하죠. 아무튼 그런 어떤 탐진치의 극치의 세계를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아공의 돌리를 깨달아서 이겨낸다 하더라도 뭔 문제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서울대, 하버드대 이런데 이만한 희망을 품었다가 안 되면요. 가족이 날아가고 이게 엄청난 희망 속으로 희망을 갖고 온갖 짓을 하잖아요. 그게 중생의 맛 아닙니까? 사실은 중생의 맛인데 우리가 그 꼴에서 좀 벗어나려고 이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 엄청난 가족이 막 얽혀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존재하니까 사회관계까지 생각하면요. 이게 그냥 내 자녀 하나 대학 보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아실현, 자식의 자아실현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까지 얽히고 주변까지 다 얽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시킨다는 게 그러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대학 가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엄청난 걸 걸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실제로 됐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아예 대학을 못 들어가도 무너지는 거죠. 가도 사실은 그만큼 우리한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짓을 왜 하느냐 중생들은 항상 자기가 목표하는 거를 과도하게 부풀립니다. 이것만 되면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저녁은 짬뽕을 먹어봐 그냥 하는 생각이죠. 이제 그럼 그 이후는 여러분 짬뽕 안 먹은 오늘은 망치는 겁니다. 오늘 짬뽕 못 먹고 자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라면을 제가 좀 저급한 예만 드나요. 좀 비싼 거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제일 좋은 것들한테 비싼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랍스터 뭐 이 정도 제가 먹고 싶은 건 랍스터입니다. 그래서 늘 새우 먹으면서 만족해요. 뭐 이 정도면 랍스터지 하는데 먹어보면 또 다르죠. 그런데 아 오늘 랍스터 딱 생각이 났다. 그럼 이거 오늘 이거 안 먹고 자는 거는 오늘 진짜 하루 망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지나가다가 내 생각에서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데 괜히 붙잡아봐요. 그러면요. 이거 좋은데? 하면요. 애고는 금방 망상을 품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먹으면 지상천국이 올 것 같다는 뭔가 망상을 품어요. 이것만 내가 얻으면 나는 내 존재는 빛나게 될 거고 나는 행복해질 거고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러워할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작은 거 하나 이걸 걸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빨리 몰라 괜찮아 로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해져요. 주변을 타망치 스카이 캐슬 거기 주인공들이 시작부터 1회부터 몰라 괜찮아 자명해 이러면 게임 끝나버리죠.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생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지경까지 간 날 연구해 보시면요. 계속 곱씹습니다. 곱씹고 곱씹고 과도한 희망을 걸어요. 그러면 대신에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더 세게 걸어야 돼요. 점점 이 짓을 하다가 자기가 멀리 가요. 이게 과거 미래 내려놓고 나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겁니다. 중생들이 사실은 그 맛에 살아요. 이걸 아주 없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과거 미래에 빠져들지 마라 하는 이 얘기만 너무 듣고 몰라 괜찮아 하시다 보면 아공만 아는 도인들의 함정 이겁니다. 아라안들의 함정이에요. 벚꽁보살들하고 다른 그게 있어요. 탐진치를 죽일 놈으로 알아요. 이놈들이 죽일 놈이다. 애고가 죽일 놈이다. 나를 그렇게 무서운 세게 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애고가 죽일 놈이고 탐진치가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대한 혐오감 속에서 몰라 괜찮아 를 합니다. 초반에는 초반에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인정하는데요. 진짜 보살이 되시려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5번 가보시면요.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엔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몰라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가 이때 딱 벗공은 왜 괜찮아 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나의 탐진치의 마음까지도요. 괜찮아 하고 허용해 주실 수 있어요. 괜찮아. 절대 부정이며 절대 긍정이죠. 괜찮아. 그 못난 마음이 그 못난 마음이 있죠. 막 목표를 이루겠다고 망상에 망상을 더하고 안 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초라한 마음 되게 자괴감드는 그 마음 남들한테 내놓기도 민망한 그 마음을요. 자기 아니면 누가 그걸 껴안아줍니까. 괜찮아 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그게 중생의 맛이지. 괜찮아. 애고의 맛이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내가 이미 부처지. 애고지. 그리고 부처도 심지어 부처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껴안아버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관리를 부처님보다는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도 나랑 똑같은 이 중생심 관리하고 있어. 똑같아. 참나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 능력의 차이지. 그 애고니 애고의 모든 작용들은 중생들마다 다 똑같아. 이렇게 괜찮아 해주실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요. 탐진치를 녹여줘야 돼요. 녹여야 됩니다.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녹여야 돼요. 참나 안에서 이렇게 녹여야 돼요. 그러면 공명이 일어나면서 이 탐진치가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탐진치가 육바라밀로 화하는 거예요. 탐진치 중생심이 그대로 육바라밀의 극락의 마음으로 화해요. 탐진치가 이 우리 사는 사바세계라면 육바라밀을 극락세계죠. 그 극락세계의 마음으로 변해버림. 이 짓을 계속 하는 게 보살. 그래서 아란은 왜 덜보살이라고 그러냐면 몰라의 달인이라 참나에 만족하는 도피에서는 되게 달인. 방어는 달인인데 방어만 해서는 보살이 못 되거든요. 공격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 사바세계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문 닫고 안 나와요. 방에서 계속 몰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방에서 몰라만 하고 있어요. 본인은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카르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회사의 운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결정을 해줘야 바뀌거든요. 도장을 찍어야 바뀝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할지 뭘 안 할지 그 판단을 못 하고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아공만 알아서는 법공을 알아야 그런 거 저런 거 다 경험이야.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하느님의 축복이야. 인간의 겪는 이런 추잡스러운 모든 중생심 이게 그대로 참나의 신비야 라고 껴안아 주셔야 진짜 보살도가 나와요. 그때 카르마를 경영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보살의 맛은 법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대 보살도가 다 알아 안 들은 아공만 알아 소승은 아공만 알아 대승은 법공이야. 일체 유심조가 대승의 참맛이야. 법공을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가 내 맘 먹은 대로 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일체 유심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껴안아야 돼요. 지금 지금 그래서 혼자 보세요. 과거의 미래에 막 마음이 끄달리고 있어요. 미래에 어떤 부질없는 욕망을 하나 세워놓고 막 스카이 캐슬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큰 마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자기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데 남이 보면 별거 아닌데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군인들 있죠. 별 따는데 모든 걸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일반인한테 별은요. 아무 의미 걱정 옆집 아저씨죠. 우리 옆집 아저씨는 별이 네 개인가 있던데 그게 뭐지? 누군가한테 그 별은 생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똑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대학이 엄청나죠. 누군가한테는요. 대학 갔더니 여자 생긴다더니 하나도 안 생기고 뭐 남자 주변에 친구들 남자들만 있고 밥도 남자랑 먹고 왜냐면 어른들이 속였거든요. 대학 가면 막 다 돼. 대학 가면 뭐든지 이루어질 거야. 왜? 이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잘못된 말 아닌가? 부추기는 대학 가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시입장 가도 잘 가고 다 될 거야. 요즘 대학 가면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속았다 했어요. 제가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인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맨 연해질 만해요. 대학 가면 장난 아니군. 개꿀을 빠는구나. 딱 대학 갔더니 전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원없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속았다. 그런데 중생은 또 그런 게 맛 아닌가요? 환상이 좀 있어야 재밌죠. 너무 팩트만 보면서 살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하느님이 재밌게 살아라고 환상을 품으라고 탐진치의 마음을 준 것 같은데 그 생각도 해보셔야 돼. 그거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살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복권까지 가야 됩니다. 괜찮아 할 줄 알아야 돼. 괜찮아. 이러니까 중생인 거야. 옛날 최양락시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먼 거요. 이런 식의 뭐요.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누가 김학래 씨인가 가져와서 사고 났다 오니까 사고가 나니까 오토바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관대한 마음. 그러니까 인생이지. 산이. 그게 뻘짓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중생이지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요. 아라한 도만 닦다간 중생을 계속 멀리하게 돼 있고 아래로 보게 돼 있어요. 난 저기서 벗어났다. 진흙탕 속에 사는 사람들 난 거기서 벗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연꽃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흙탕에 뿌리를 박은 연꽃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중생인데 내 마음을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생심 그대로 두고 사실은 하여튼 제가 전달력이 좀 딸립니다. 아무튼 이 느낌을 좀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 내가 봤을 때 저 정말 중생이다. 그것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 또한 참나의 작용이다. 관리만 하면 멋질 것이다. 저거 버릴 필요가 없다. 관리만 홍익 보살 실천지침 14조를 가지고 생각만 자명하게 하고 늘 참나 안에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면 저거 그대로 보살 될 수 있다. 저거 그대로 부처될 수 있다. 인거 알아야 돼요. 제가 봉호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저기 하늘나라가 보니까 거기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전생에 다 죄인들이야. 전생에 다 죄 짓고 다니던 사람들이 또 다 공부해가지고 다 올라가 있어. 그러면서 전생에 죄인 아닌 성인 없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죄 많은 사람들이 돋다 까서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랑 성인은 별게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죄를 짓고 그거를 갚고 하는 중에 성숙한 분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이해하신 분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도 얼마나 그러면 중생의 마음까지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보살들은 전생의 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생의 나로 보여서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한테 전생의 나로 보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처벌할 때는 확실히 처벌도 해줘야 되고 내가 왜냐면요.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미쳐서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한테 누가 좀 따끔하게 더 말해주지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좀 막아주면 멈췄을 텐데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나요? 안 막으면 계속 가요. 왜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막 쓰는 걸 어른들이 겁내 하나요? 어른들은 좀 더 절제력이 있는데 애들은 좋으면 계속 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어른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우 유튜브 보면 야 준우야 유튜브 보지마 하면서 저도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끄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보지 말라니까 그럼 어른만 볼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준우한테 괜히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이게 스며시 좀 내려나죠. 이게 나는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심으로 조율을 해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 생각 못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게 상대방 처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전에 나도 저랬지 하는 거 이해하면서 서로 솔직하게 다가가면 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막연한 걱정 막연한 희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희망 품었다가 안 되면 그건 큰일이고 막연하게 이러면 안 돼 안 될 거야 하고 막 겁을 줬다가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미래도 너무 겁주지 마시고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 이거 조절해 가게. 그런데 다른 말로 또 말씀드리면 몰라 괜찮아 자명만 잘 끌고 가시면 그런 것들을 탐진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희망 절망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그걸 경영해간다는 겁니다. 희망 적절하게 절망 두려움 적절하게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일은 절망도 해야 돼요. 절망을 안 하면 한없는 긍정으로 갈 것 같죠. 더 큰 불안에 빠집니다. 중생심은 적절히 안 될 건 안 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기가 누가 해 주겠어요. 야 그거는 솔직히 자명하게 아니지 않냐 너 너도 체험도 했잖아 생각 좀 해봐 아니잖아 자명하지? 라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야 되고 또 그런 희망 적절한 희망을 주면서도 너무하지 너무 선을 넘지는 말자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로 해줘야 돼요. 셀프 멘토링을 해줘야 돼요. 그때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아의 마음을 늘 품으시고 이 진리를 곱씹어 보세요.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맡기고 괜찮아 하면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깨달으시고 껴안아 주신다면 많은 부분이 아마 털릴 거고요. 카르마가 바뀔 거고 구공으로 육바람이 진리야라는 거 자명한 생각으로 곱씹으신다면 몰라로 와공 에고 내려놓고 참나 안에서 쉬기 괜찮아로 일체가 참나의 신비인 줄 알기 자명으로 육바람을 자명하게 분석하며 살아가기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한다면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 14조가 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도예요 내일 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이나 어떤 계약이 되면 좋겠다 되면 진짜 좋겠다 하면 안 되면 진짜 안 좋겠다 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최악이다 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중생들은 여기서 이제 막 신나게 희망과 절망을 맛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도인이라면 좀 달라야죠 몰라 괜찮아 하면서 몰라 하면서 참나한테 맡기고 괜찮아 하면서 몰라 하면서 과거 미래에 끄달리는 마음을 추스려서 참나로 돌리고 괜찮아 하면서 끄달리고 있는 마음까지도 껴안아 주면요 진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되면 진짜 좋겠다 좋지 하지만 너 자명해 그 생각이 막상 너 대보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너가 지금 과대하게 보고 있는 게 있어 또 안 된다 그러면 절망이 일어나면 너 안 된다고 해도 솔직히 육바람을 들어 살면 되지 그게 하늘의 뜻인 줄 알고 뭐 그렇게 그럴 일이 있어 이게요 왜 놀라운지 아세요 놀라운 삶의 이 카르마 경영의 비결인지 아세요 실제로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 애고는 엄청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요 반대로 엄청난 절망을 직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도인은 엄청난 희망 엄청난 절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항시 행복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마음이 과거로 끌려가서 불행할 절망에 빠지려는 거를 끊을 수 있죠 미래로 달려가서 엄청난 희망을 품으려는 걸 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행복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어떤 일을 가지고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 참나 안 해서 이미 만족스럽잖아 너 괜찮잖아 그리고 자명하게 생각해봐 실제로 그런 희망 절망이 그렇게 자명하더냐라고 끝없이 물어보시면요 닥치면 그 정도 아니야 라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사실처럼 돼서 우리 애고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굽니다 그런데 너 그랬잖아 하면 정신 딱 차려요 그랬었지 이게 인욕바람이래요 수용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진실을 마주했는데 애고가 수용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한테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찜찜하긴 하지만 영향을 제대로 못 주죠 그런데 내가 인정해버리면 영향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너 그렇잖아 그런 적 없잖아 너 아프다고 병원 안 가고 난리치다 막상 병원 가면 더 자명해졌잖아 사실은 공포감이 더 무섭죠 두려움 큰일이지 않을까 아니면 쓸데없는 희망 과도한 희망 이것만 얻으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 얻으시고 가정 날아가고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이 회사만 성공시키면 된다 행복을 찾을 거다 하고 막 가정 깨지고 로또만 되면 다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걸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런 사람보다 이 일일 비하면서 이 희망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생들이 더 많다는 여러분들도 깨어나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신다 깨어나면 분명히 더 커지십니다 지금 이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몰라 몰라 할 때 아공의 진리가 한번 지나가세요 몰라 참나에 만족해야지 괜찮아 일체는 참나의 신비야 나의 이 못난 거 지금 티끌 하나 먼지 하나 나의 되게 이 못난 자괴감에 빠져드는 이 마음마저도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 신기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신기하다 우주에 이런 감정이 있는 게 신기하다 이런 끌림이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과도한 희망을 미래에 대해 품고 있더라도 야 그 자명한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죠 육바람이 내 입각한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생사가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해봐 그럼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사셔야 돼 지금 여기서 만족하셔야 돼 이래야 도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족하세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에고로는 잘 안 돼요 참나를 만나야 만족이 와요 참나를 만나면 만족이 옵니다 이대로 좋다 참나를 만나시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아주 작은 것도 빛납니다 그게 위대한 것처럼 돼요 그런데 참나를 못 만나고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걸 얻어도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살아가시는 게 내가 가진 거 사실은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그런데 이거 나중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 빨간 펜 살려고 제가 서울을 다 뒤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막상 얻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집에 있는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 그러니까 꼭 이미 갖고 있는 건 다 부지럽고 오직 신상만 새로 얻을 그것만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한번 명상하면서 몰라 괜찮아 생각하면 생각하면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나 이거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다 귀한 것들 괜찮아 하고 보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귀한 줄 압니다 몰라 괜찮아를 해야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귀한 줄 알아요 내 말 안 듣는 자녀도 내 말 안 듣는 자녀도 저거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키울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사랑을 얼마나 줬고 쟤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주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새거 찾느라고 그리고 어떤 불만 과거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불만에 빠져 있느라고 과거에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저 부부는 어떻게 산 거야 싶어요 그런데 평생 보면 또 웃고 희낙락하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딱 틀어지면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다 검색해가지고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 아이고 살면 안 되겠네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누가 들어도 그런데 거기서 옆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거기다 아이고 그런 사람하고 살면 안 되겠나라고 조언해봤자 부지럽죠 다음날 또 둘이 웃고 히덕거리고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를 정확히 보고 사실 이 처방들이 지금 정확한 처방들이에요 이대로 들어가면요 다 보살되고 다 성자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라고 있는 거구나 중생의 맛을 없앤 게 아니라 중생의 맛이 원래 이러라고 양념으로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양념이 너무 세요 죽으려고 그래요 닮은 너무 달아 죽겠고 짜면 너무 짜서 죽겠고 인생이 지금 그런데 요리사가 되셔가지고 짠맛도 단맛도 적절히 쓰시는 MSG도 자극도 한 번씩 인생이 오고 그 맛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데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면 일체가 카르마가 경영이 되는 보살의 삶 속에서 일체가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 요리를 못하면 재료 탓 괜히 하고 에이 탐진치가 죽일 놈이야 요리를 못해서 그래요 재료는 다 성인도 재료는 다 똑같아요 왜 성인처럼 요리를 못 해내시면서 솜씨 부족을 왜 재료 탓을 하십니까 재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눈 뜨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나고 감정 돌아가는 거 있죠 성인도 다 똑같아요 다 이 마음이에요 이 예고에요 이 중생심이고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오래 관리해온 결과 쓸데없는 생각을 안하고 자명한 생각을 빨리빨리 해서 홍범 14조에 나온 생각 아공 복공 진리 부공의 진리를 가지고 생각을 딱 정립하고 이 몰라로 쓸데없는 생각 날려버리고 감정은 괜찮아로 달래면서 녹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공 몰라를 통해서 늘 참나에 만족하는 삶도 펼쳐지고 괜찮아를 통해서 일체중생의 아픔과 일체중생의 못남까지 다 껴안을 수 있는 대인배의 마음이 보살심이 생기고 구공으로 해결법까지 자명한 생각이 나서 해결법까지 자기도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남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끝없이 섞고 친다는 요게 보살도의 맛입니다 그래서 딱 줄여서 몰라 괜찮아 자명 요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괜찮아 한 번씩 해 보세요 자기 못난 것도 남의 못난 것도 괜찮아 해주세요 남의 못난 것도 전생의 내 모습입니다 또 지금 못난 것 지금 나도 또 못난 부분 있죠 그건 또 다음 더 내가 진리에 있어서 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돌아보면 또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남의 못난 거 볼 때도 나도 예전에 저럴 깝깝한 상태였지 하고 또 껴안아 주고 내가 나한테 해주듯이 껴안아도 주고 뭐라고 할 거 뭐라고도 해주고 그런데 그게 사심으로 하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다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바로 잡으면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냥 안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적해 놓고 상대방이 바로 잡아도 또 꺼냅니다 또 꺼내서 물어보고 또 꺼내서 지적하고 너 과거에 이랬지 하고 또 조롱하고 상대방 바뀌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계속 지적받기 때문에 소시오패스 밑에 있으면 그런 일 당합니다 내가 잘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지적은 계속 날아옵니다 그런데 도인 밑에 있으면 뭐가 다를까요 지적을 했어요 고쳤어요 딱 지적 끝나는 거죠 칭찬이 날아와요 그러면 이거 공정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공정하게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되게 대접해 주는구나 이 느낌 상대방한테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그래서 혹에 자명한 거니까요 몰라 괜찮아 로 무장된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남을 과거에 한 번 잘못한 걸로 계속 지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열어놓고 깨워서 지금 자명한 것이 올바른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걸 아시는 분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어떤 집착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 현재를 망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늘 참나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보시면 껴안아 쳐요 참나의 마음으로 봐야 껴안아지고 자 이거 나와 남을 다 어떻게 살린다 하면 육바람일 이게 제일 자명한 진리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꼭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